A님 저 핵가금 유저지 옷 보니까 알겠는데? 안경도 저거 옷에 딸려 나온 게 아니고 따로 사는 걸 거야 선글라스 같은 거 운동화도 좋아 보이는데? 진흙단 같은데도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다룰 수 있는 운동화 같아 저기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요 저기요? 145방향? 저기요? 아니면 그냥 아니아니요 치지마? 저 사람 저기 가는데 가요 쫓아가요? 둘이 한번 잡아볼까? 네 저 앞에 저쪽 있어 그치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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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한 명뿐이에요 어 보이는 건 한 명인데 어 저 밑에 있다 저 밑에 밑에 밑에요 거기도 하나 있어요 둘 그럼? 네 둘이 있습니다 저 올라오겠는데 이쪽으로 거기 숨어 있으세요 응 숨었어 숨었어 올라오면 습시다 지금 저격하는 건 별로 안 좋을 것도 같고 그치? 저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응 저 사람 지금 오네 오른쪽 여기 195방향 네 이쪽으로 오면 습기 응 같이 쏴요 응 쏴요 자 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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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나? 못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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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됐어 됐어 잡았다 한 사람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치 그치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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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요 빠져 빠져 어 얘 어머 어머 어 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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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보여 딴 데 딴 데 아직 안 보여 아이 당했나 어 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네 저 사람이 아 아 아깝게 됐어 그냥 다가갈걸 그냥 다가갈걸 어떻게 봤지 나를 그 이 사람 여기 앞에서 이제 노리고 있고 A님 그치? 나는 포착이 안 될 텐데 이거 봐 아 보였네 보였네 나 저 모발이 서 있는 거 아 지금 포착이 안 될 텐데 포착됐어 포착됐어 기사 준비하고 아이 당했어 당했어 이거 완전히 내가 포착이 됐네 지금 설치하고 한 번도 안 해보는 건데 그럼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? 아니 저 저는 멋진 님은 처음 하는 거지 뭐 지금 설치 중이라니까 마련게 하게 되면 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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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침킬할 뻔 했어 팀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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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위기 약간 위기 뒤로 빠지세요 응 누가 쐈어 나 저 사람이 저기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야 얼른 맞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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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나무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잡았어 네 잡았어 잡았어 이거 이거 나무 뒤에 숨을라고 오는 순간이었어 어이구 엄청 많이 먹었어 배율도 있고 이거 그지 근데 나 쏜 사람이 따 다른 사람인데 그게 내가 내가 쐈어 잘못해서 내가 쐈어요 아 그래요 응 뒤통수를 쐈어 내가 저 앞에 사람이 있어요 뭐 연막탄 있지 연막탄 있는데 네 일단 막 쏴 보지 뭐 우리가 하필 가는 쪽 저쪽에 있어 연막탄 우측 우측에 있어 우측에 290 방향 둘 둘 보이지는 않아 둘 둘 탄약이 없어 나 탄약이 없어 탄약이요? 저한테 있어요 탄약이 없어요 다 죽었는데? 나 가고 있어 지금 건너오네 건너와 물 건너와요 저거 앞에 앞에 255 응 그쪽 건너오고 있어 저기 보이죠? 여기 죽었어요 죽었어 죽었어 어 잡았어 내가? 아니야 아니야 잡은 건 아닌데 자기장 때문에 죽었어요 자 얼른 가요 가야돼요 우리도 다 가겠어 이거 저 이동이 형 아니 오늘 못 올라가요 왜이래 차가 왜이래 차가 힘이 딸리나 이렇게 무슨 차가 작아서 그런거 아냐 작은 차랑 좀 힘내라 힘내 아니 이거 왜이래 어? 차가 어 연료가 없어? 아니 아니요 구급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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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에 당했어 아니 차가 이상해 차가 정말 아프게 됐네 일키라고 우리가 지금 아니 이거 이제 아이디 맞게 쓴거야? 아니 이게 아닌데 어 카카오 배그도 뭐 없어요 샀다고? 스팀 배그를 해야되는건데 아니 머지님이 애를 썼어 그 사고 근데 카카오를 저기 머리 있어요 잡았어? 어 잡았어 잡았어 이 사람 뭐야 문에 목이 꼈네 문을 닫아서 잡은거에요? 총을 쏴서 잡은거야 총을 쏴서 잡은거야? 문을 닫아서 잡은게 아니고? 됐어 됐어 어쨌든 어 지금 있어 있어 야 있어 있어 어딨지? 옆에 몇시 방향이요? 나 있는쪽으로 와 어 저기있네 망선다 쏜다 그래 누워있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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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쏘면 안돼 아 당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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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뒤에 숨었는데 아 살리기 전에 당했네 나도 이 사람 위에 있고 어 뒤에서 쏬네 네 뒤에도 있었어요 아 이거는 뒤에서 쐈어 이거면 어쩔 수가 없었네 저 앞에도 있었거든 언덕에 지금 나도 앞에서 쏘는줄 알고 그치? 앞에만 신경썼어 멋진님 카카오 백을 사서 어떡해 나 스틴백은데 나 스틴백은데